오늘도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밤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에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바람은 더 강해지면서 내일부터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도 영하 7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서울은 6도, 춘천도 7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8도, 부산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